자 오늘은요. 바 수업 진행해 볼게요. 발레에서 가장 먼저 기본 발 자세 5가지를 배웁니다. 1번 발레발은 양발 뒤꿈치를 붙이고 최대한 밖으로 다리를 일자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2번 발레발은 1번 발에 발 하나를 넣는 간격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3번 발레발은 1번 발에 한 발을 살짝 앞으로 두고 양발 뒤꿈치를 살짝 겹치게 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레에 발 동작할 때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4번 발레발은 한쪽 발을 내밀고 한쪽 발은 뒤에 두고 밖으로 다리를 하는 것입니다. 5번 발레발은 4번 발을 붙여서 나란히 밖으로 다리를 만들면 됩니다. 발레발은 유아, 초급자들은 무리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목 길게요. 자 오른발부터 갈게요. 자 오른발 앞에 포인트, 발 플렉스, 발 포인트, 발 포인트, 발 1번, 플리에트, 제자리요. 자 왼발이 포인트, 발 플렉스, 발 포인트, 발 1번, 플리에트, 제자리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앞에 볼게요. 옆에 포인트, 발 플렉스, 발 포인트, 발 1번, 플리에트. 제자리, 왼발 앞에 포인트, 발 플렉스, 발 포인트, 발 1번, 플리에트, 제자리요. 자 잘했어요. 자 고 상태에서 까치바러 무릎, 금지발끈 힘추고요. 자 무릎 펴서 발 1번, 플리에트, 제자리, 까치바러. 릴르벳은 발레의 7가지 움직임 중에 하나입니다. 가벼운 움직임이지만 발레에서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릴르벳의 뜻은 오르기라는 뜻이며 다른 동작의 준비로써 자주 사용됩니다. 발 1번, 플리에트, 제자리에요. 자 이번에 까치바러, 시상 오른쪽, 목 길게 쭉, 가슴도 열어요. 자 천천히 앞에 보고요. 자 반대 왼쪽 쭉, 천천히 앞에 보고. 발 1번, 플리에트, 제자리에요. 자 이제 이번에 스트레칭 갈게요. 자 오른발, 바위에 올려 볼게요. 자 이때 턴 아웃 잘해주고요. 자 오른쪽 준비할게요. 자 고 상태에서 이 마음으로 길게 해요. 자 천천히 손머리 위 앙호, 자 손 놓고요. 자 왼손, 자 옆으로 놓고 쭉 옆구리 늘릴게요. 자 천천히 제자리에요. 자 고 상태에서 다리 돌려서 자 천천히 앞에 와서 발 1번, 플리에트, 제자리에요. 자 이번엔 이제 왼발 반대쪽 갈게요. 자 턴 아웃 해주고요. 자 왼손, 머리 위 앙호, 자 시선, 자 이마 무릎 쭉. 자 천천히 제자리고요. 자 손 놓고, 자 오른손 옆구리 쭉 늘려서 시선 앞에요. 자 천천히 제자리에요. 자 고 상태에서, 자 다리랑 돌려서 시선 손뿌시요. 자 천천히 앞에 보고, 자 발 1번, 플리에트, 제자리에요. 자 이제 스트레칭을 조금 더 많이 해볼게요. 자 오른발 올려 볼게요. 자 항상 목은 길게, 발을 조금 이렇게 기웃하게 턴 아웃 해서요. 자 목 길게 마시고 내쉬면서, 자 길게 다리 쭉. 자 천천히 제자리 올라오고요. 자 한 번 더 갈게요. 자 둘, 천천히 제자리에요. 자 발 1번 해서요. 자 플리에트, 제자리구요. 자 이제 왼쪽 발 갈 거예요. 자 왼발도 똑같이 올려주고요. 자 또 잘 펴서, 자 앞에 보고요. 자 쭉 밀어볼게요. 자 등 세워볼게요. 자 제자리구요. 자 다시 한 번 둘 쭉. 자 천천히 제자리에요. 자 발 1번 해서요. 자 1번 플리에트, 제자리에요. 발동작 배워볼게요. 자 1번이구요. 자 앞에 보고요. 자 1번 플리에트, 제자리에요. 자 다시 한 번 둘. 자 제자리에요. 자 이번에 발 2번 동작을 할 건데요. 2번 발레발은 1번 발에 발 하나를 넣는 간격으로 벌리는 것입니다. 자 오른발 포인트에서, 자 발 아웃트에서, 자 그대로, 자 엉덩이 빠지지 않게, 자 2번 플리에트, 자 제자리에요. 자 다시 한 번 둘, 자 제자리에요. 자 잘했구요. 자 오른발 포인트에서요. 자 고발이 앞으로 오게 해서, 이제 요 발은요. 5번이에요. 5번 발레발은 4번 발을 붙여서, 나란히 밖으로 다리를 만들면 됩니다. 자 앞에 보고, 자 5번 플리에트, 자 제자리구요. 다시 한 번 둘, 자 제자리에요. 자 뒤에 있는 발 포인트에서, 자 왼발 앞에 보구요. 자 왼발도 똑같이, 자 5번 플리에트, 자 제자리구요. 다시 한 번 둘이 옆, 자 제자리에요. 자 고 상태에서, 같이 바로, 네, 자 5번 그대로 올라온 다음에, 자 왼쪽, 목 길게 쭉, 자 천천히 앞에 보구요. 자 5번으로 내려와서, 자 플리에트, 자 제자리에요. 자 오늘은 롱두잠이라는 걸 배울건데요. 자 발끝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른발부터 갈게요. 자 쉽게, 오른발 포인트, 자 발 1번, 보구요. 자 옆으로 포인트, 발등 천장이요. 자 발 1번이요. 자 오른발 뒤로 포인트, 자 발 1번이요. 자 플리에트, 자 제자리에요. 자 이번에는요, 발끝으로요. 자 그림 그린듯이, 자 부드럽게, 자 연결해볼게요. 자 하나, 자 오른발, 자 제자리에요. 자 둘, 자 셋, 자 넷, 네 제자리에요. 무릎 펴고 플리에트, 자 제자리구요. 반대 왼쪽 갈게요. 자 왼발 앞에 포인트, 자 발 1번이요. 자 옆으로 포인트, 발 1번이구요. 자 뒤로 포인트, 1번이구요. 자 이번에 왼쪽도 똑같이요. 자 하나, 제자리구요. 자 둘, 자 셋, 자 넷, 자 발 1번, 플리에트, 자 제자리, 자 목 길게. 자 오늘은요, 자 집에서도 쉽게 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볼게요. 자 손은, 자 알라스 꽁득, 자 밑에 인버 아웃해서요. 자 플리에트, 자 제자리구요. 자 둘, 제자리에요. 자 셋, 자 제자리에요. 자 마지막 대, 자 제자리에요. 안쪽으로도 스트레칭 해볼게요. 안쪽으로 쭉, 네 자 알라스 꽁득. 다시 한번 둘, 셋, 자 제자리에요. 자 조금 더 어렵게, 자 다리 한번 돌려볼게요. 자 천천히, 자 제자리구요. 자 발 1번, 자 플리에트, 자 제자리에요. 자 발 아웃 해주구요. 자 플리에트, 자 제자리구요. 자 둘, 자 제자리에요. 자 셋, 자 제자리에요. 자 그 상태 안쪽으로 쭉, 네 자 천천히 제자리구요. 자 다시 한번 둘, 후, 자 제자리에요.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도전해볼게요. 자 다리 돌려서, 자 시선 손끝, 천천히 제자리 와서요. 자 발 1번, 자 발 1번, 자 1번 손 안봐 해서요. 네, 자 플리에트, 자 제자리에요.